네 안녕하십니까 인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1월 14일 오후 4시 16분이고요.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첫 번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로 차트 공부해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같이 종목 보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준비해온 종목은 신성통상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아마 신성통상은 워낙 파동도 많이 나오고 거래도 많이 있고 한 종목이다 보니까 웬만해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보유 중이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아마 보유 중이신 분들은 대응 전략을 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성통상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에서 파동이 많이 나와요.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왔던 파동이 있고요. 가방으로. 그 다음에 지금 2021년도 11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더 고점과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파동으로 조금 나와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즉, 분위기를 보게 되면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듯한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있고요. 이 파동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고점하고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대는 좀 촘촘히 쌓여있는 편입니다. 하나를 뚫어줘도 바로 근처에 다음 저항자리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를 제대로 뚫었을 때 다음 저항까지 또 뚫어주는 힘이 굉장히 좀 강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스켈핑 한번 잘 생각해보면 그냥 분봉으로 1, 2% 올라가서 3, 4% 올라가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뭐 5, 6%, 7, 8% 확 밀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신성통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저항기를 뚫고 바로 2차 저항까지로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확 뚫었다가도 지금 앞전에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좀 튼튼하고 많이 있으니 이 매물대의 차익시설 매물대 때문에 윗고리가 달리는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대응들을 잘해야 된다. 앞쪽에 있는 저항대들은 우리가 최소익전 라인 자리로 이걸 뚫고 올라갔었을 때 최소익전 라인 자리로 세팅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통사는 내려왔다가 일단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최근 추세로 보게 되면 저점과 고점이 같이 올라가는 우상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그어놓은 이 3,940원 자리쯤 있죠. 이 저항자리를 뚫지 못하고 오늘 빠졌어요. 뚫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즉, 여기 저항대가 지금 오늘도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3,940원 자리를 뚫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전에 1월 4일, 그 다음에 5일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윗고리 자리 부근대에서 오늘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오늘 좀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뚫지 못한 흐름들을 분봉상에서 볼 수 있어요. 쫙 뽑아서 올렸다가 분봉에서 윗고를 달고 쭉 빠지는 1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와줘요. 보게 되면 갔다가 도전하고 실패.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도전했지만 여기서 차액 실험 매물들이나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없어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끼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3,700원까지 라인들을 넓혀서 우리가 종목을 보고 위에 있는 정확대인 3,940원, 4,150원, 4,300원 이런 자리들을 저항자리로 참고를 해서 추가적인 대응까지 하는 그걸 뚫고 올라갔었을 때 1,2차 지지구간대나 아니면 이런 자리들을 최소익절 라인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수익까지도 안전하게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성통상 워낙 거래량도 많은 종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300만주 나왔지만 앞전에 워낙 거래량이 많았던 부분들이 많아요. 1,800만주, 1,000만주, 500만주, 600만주 나왔던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서 우리가 매수매도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신성통상이라는 종목도 지금 앞전자리 넘어가기 전 배팅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기 됐었을 때 위에 있는 저항대까지 뚫어주게 되면 혹시 신고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통상 내용도 정리된 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되면요. 개인 저항을 다시 한 번 뚫어주는 흐름들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평균 거래량이 워낙 많아서 매수나 매도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까지 공부한 신성통상 마지막까지 잘 공부해보시고 다음 주에 재밌게 종목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종목 잘 공부해보시길 바라면서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